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두 사람 모두 중징계될 거라는 예상이 참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정태진 기자,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태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곳 당사에서 약 1시간 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중개 논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태용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모든 논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직을 뽑힌 지 불과 두 달 만입니다. 두 차례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기현 대표는 태의원이 큰 고민을 했다며 내일은 최고위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고려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직은 자진 사퇴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태의원의 사퇴가 징계 수위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전주의 국민의힘 윤리부위원장은 태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진 자세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그런 점에서 징계를 수준을 정하는데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초 두 사람 모두 당원권 정지 1년 안팎의 중징계가 거론됐는데 태의원의 징계 수위는 좀 낮아져서 내년 총선의 공천을 노리기에는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한 김재현 최고위원의 경우 중징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번 소명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결정은 늦은 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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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